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개발도구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그 개발도구 중에 하나인 서브라인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개발도구는 뭐냐면 개발은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를 개발이라고 합니다. 원래 개발이라는 말은 건축에서 왔어요. 건축에서 뭘 개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래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랐던 세계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엄청 좋은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여러 가지 도구도 쓰죠. 개발도구는 아니더라도. 뭐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쓰실 건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거는 훨씬 좋아요. 아주 좋은 거 지들끼리만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개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랄까? 그런 게 되게 좀 주목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말씀드렸죠? 오픈소스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활동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해커들의 문화가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개발자들이 특이한 사람들, 물론 특이한 사람이 맞습니다. 특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 또 그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특성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도구 같은 경우도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개발도구를 익혀볼 수 있다는 거고 이 개발도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들 있잖아요. IT에서 사용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수많은 정보서비스들의 아주 많은 영감의 원천입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메일을,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개발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극소수 엔지니어들이 자기들끼리 쓰던 거를 일반인들이 쓰게 하면서 만들어진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이메일 얼마나 어려워요. 이메일 강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서비스인지. 일단은 엔지니어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키 같은 것도 컨텐츠 플랫폼이긴 하지만 위키 시스템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력이 추적된다는 거죠. 그 이력이 추적된다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는지 저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버전관리 시스템 같은 거에서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전관리 이번에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기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드랍박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드랍박스의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Like Git이라고 써있습니다. 난 Git을 좋아한다면 아니라 Git과 비슷한 이란 뜻을 말합니다. 우리 Git과 비슷한 거를 만들 건데 일반인이 쓰게 할 거야.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수많은 정보 도구들 우리가 소위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던 것을 일반인들도 쓰게 하면서 발생하는 혁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늘 아래에 새 공격이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비슷비슷한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 만들겠죠. 그래서 에디터 같은 거 여러분들이 Eclipse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걸 써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제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걔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추천을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추천을 해줘요.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봐주세요. 아무튼 그리고 뭐가 있죠? 제가 무슨 얘기했죠 방금? Eclipse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개발 도구들 써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Git을 배울 건데 Git은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툴을 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자들은 일반 사용자랑 달라요. Git을 써요? 잘 안 돼요? 그럼 자기 탓을 해요. 수련이 부족해. 이렇게 자기 탓을 한다는 거죠. 일반인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 수준의 엘리트 유저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테스트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 도구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 문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미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그런 개발자 문화나 또는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 최소한 IT에 대한 기획을 하시면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개발 도구 중에 에디터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우리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메모장 또는 맥으로 치면 뭐죠? 텍스트 에디트인가요? 텍스트 편집기.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구리잖아요. 기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 때 손으로 팔 수도 있죠. 그리고 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굴삭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포크레인. 그런데 손으로 파면 많이 못 파잖아요. 굴삭기로 파면 많이 파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굴삭기를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소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데 이 굴삭기는 포크레인은 4분 1시간은 아니죠. 10분이면 배우지만 손은 배울 필요도 없고 포크레인은 한 달 정도 배워야 됩니다. 배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배우는 거죠. 개발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개발 도구가 파워풀할수록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걔를 자기 내면화 시켰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생산성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도구를 접할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이 도구도 일단 재밌기도 하지만 배워야 될 것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많은 건 따로 있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서브라임 텍스트 다 설치하셨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는 최근에 많은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에디터입니다. 일단 가볍고 또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의 에디터라고 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형식을 많이 타이프했어요. 약간 좀 변태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저같이 나오나요? 화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아닌가요? 여기 뷰에서 저처럼 보이나요? 여러분들 제 상태랑 비슷해요? 그럼 메뉴에서 뷰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사이드바라고 있습니다. 사이드바를 열어보세요. 사이드바는 파일을 관리해주는 놈입니다. 컨트롤 K를 누르시면 됩니다. 맥을 쓰시면 하면 커맨드 K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안 열리시는 분의 공통점의 운영체제가 옆에서 조금 봐주시겠어요? 옆에 분은 조금 봐주세요. 됐어요? 커맨드 K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맥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가 파일 관리를 하는 창이고요. 오른쪽이 에디팅을 하는 화면입니다. 메모장으로 하면 되게 짜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파일 하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툴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저의 오픈 튜토리얼스 같은 형식이기도 한 거예요. 어때요? 형식이 비슷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루는 게 컨텐츠냐 코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가 블로그 하다가 짜증나서 이루어온 거예요. 블로그가 저한테 메모장 같은 거죠.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는 몇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파일들을 우리가 만들 건데 그 만든 파일을 저장할 공간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선정하세요. 바탕화면일 수도 있고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가 뭔지 대충은 알죠. 어떤 업무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네요. 얘기가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에서 add 폴더 to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add는 추가한다고 폴더를 프로젝트에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이드바가 사이드바에 나오는 저 사이드바가 이쪽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이드바에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작업하게 될 폴더를 추가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파일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dd 폴더 to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바탕화면에 작심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해주세요. 자, 잘 됐나요? 자, 핑! 예,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핑! 예, 손은 좀 크게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실 때는 자기 몸 바깥쪽으로 손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역광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 핑! 됐습니다.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긴 한데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꾸 핑핑 거리니까. 자주 쓰는 거는 짧을수록 좋죠. 밥, 집 이런 거 보면 자, 폴더 선택을 하면 폴더가 추가가 됐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이제 파일을 하나 추가해 봅시다. 자, 작심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뉴 파일을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뉴 파일을 하면 새로운 탭이 나옵니다. 언 타이틀드 라고 써 있습니다. 됐나요? 핑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자, 저장을 해봅시다. 자, 컨트롤 S 아마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S겠죠? 또는 메뉴에 보시면 아이고, 설명 안 해도 알죠? 이 정도는 예 이건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world .html 를 씁니다. 웃는 분과 웃지 않는 분이 있어요. 웃는 분만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됐나요? 핑 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비로소 파일의 이름이 저장이 돼서 표시가 되고 있죠. 몇 개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뉴 파일에서 뭐 자기 닉네임을 써보세요. 저처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제 탭을 전환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쉽게 우리가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창을 여러 개로 띄워놓고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바깥쪽으로 나오거든요. 놓으면 탁 튀어나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게? 크롬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일로 붙이면 다시 붙죠.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는 조금 헷갈릴만한 게 있어요. 다 꺼 보세요. 다 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폴더를 열어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탭이 안 열리고 있어요. 탭이 바뀌죠?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기 전까지는 탭이 고정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을 뿐인데 탭을 열어주면 탭이 막 무한대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얘네는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어요. 저는 그런 그런 쪼잔한 게 좋습니다. 쪼잔한 면을 좋아합니다. 저는 더블 클릭 해야지 이제 얘가 탭이 고정이 됩니다. 아니면 편집하시거나 자 됐나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랑 다르게 미니맵이 있을 미니맵이 보이네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옆에 조그맣게 막 진짜 쪼잔하게 뭐가 나오죠? 예 저게 이제 미니맵인데 거의 쓸모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좀 돋보이게 하는 요소긴 한데 저는 저걸 통해서 어떤 효용을 얻은 적이 없어서 이건 끄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 화면도 좁은데 뷰로 가셔서 보시면 하이드 미니맵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꺼지는데 그거는 취향이에요. 예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게 소스 코드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되게 예쁩니다. 근데 예쁜 게 다예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좁다. 그럼 F12 를 누르시면 좀 크게 화면을 쓸 수 있어요. 너무 소소한 기능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뒤에 패키지 관리 같은 건데 어쨌든 수업 개발도 그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좀 얘기는 좀 해야 되긴 해서 이런 기능은 좀 편리합니다. 여기서 뷰에서 레이아웃으로 가보시면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니터 크시죠? 집에 있는 모니터 그럼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을 병렬로 배치해서 한꺼번에 편집하는 데 편리하죠. 그럼 만약에 옆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 아주 편리할 수 있어요. 더 자르고 싶다. 그러면 뷰에서 레이아웃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리고 단축키가 있어서 단축키를 잘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가 있을까요? 얘기할 만한 게 자 없네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HTML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이 서브라임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 말고 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개발 도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얘는 좀 있다가 컴백할 거니까 또 계속 쓸 거기도 하니까 항상 켜놓으세요. 자 질문 있나요? 뭐 없죠.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가장 쉬운 개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아까 깃 같은 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자책하면 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1시에 하기로 했죠. 자 5분만 쉬고 1시간 동안 HTML 수업을 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12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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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개발도구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개발도구 중에 하나인 서브라인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개발도구는 뭐냐면 개발은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를 개발이라고 합니다. 원래 개발이라는 말은 건축에서 뭘 개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래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랐던 세계가 있을 거예요. 엄청 좋은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도구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죠. 개발도구는 아니고요.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쓰실 건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거는 훨씬 좋아요. 아주 좋은 거 지들끼리만 쓰고 있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랄까? 그런 게 되게 좀 주목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말씀드렸죠? 오픈소스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활동이에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해커들의 문화가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개발자들이 특이한 사람들, 저는 특이한 사람이 맞습니다. 특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 그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특성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도구 같은 경우도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개발도구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거고요. 개발도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들 있잖아요. IT에서 사용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수많은 정보서비스들의 아주 많은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개발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극소수 엔지니어들이 자기들끼리 쓰던 거를 일반인들이 쓰게 하면서 만들어진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이메일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메일 강의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엔지니어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위키 같은 것도 컨텐츠 플랫폼이긴 하지만 위키 시스템의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그거죠. 이력이 추적된다는 거죠. 이력이 추적된다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는지 저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버전관리 시스템 같은 거는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전관리 이번에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DC라고 하는 건 그리고 여러 가지 드랍박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드랍박스의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Like Git이라고 써있습니다. 나는 Git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Git과 비슷한 이라고 써있잖아요. 우리 Git과 비슷한 거를 만들 건데 일반인이 쓰게 할 거야.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수많은 정보도구들 우리가 소위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던 것을 일반인들도 쓰게 하면서 발생하는 혁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늘 아래의 새로운 것 때문에 어디선가는 비슷한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에디터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걸 써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걔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추천을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추천을 해줘요.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봐주세요. 아무튼 그리고 뭐가 있죠? 제가 무슨 얘기했죠 방금? 이클립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개발 도구들 써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Git을 배울 건데 Git은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툴을 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자들은 일반 사용자랑 달라요. Git을 써요? 잘 안 돼요. 그럼 자기 탓을 해요. 수련이 부족해. 이렇게 자기 탓을 한다는 거죠. 일반인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최고 수준의 그 엘리트 유저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테스트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 도구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 문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미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그런 개발자 문화나 또는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 최소한 IT에 대한 기획을 하시면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개발 도구 중에 에디터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우리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메모장 또는 맥으로 치면 뭐죠? 텍스트 에디터인가요? 텍스트 편집기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구리잖아요. 기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 때 손으로 팔 수도 있죠. 그리고 사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굴삭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포크레인. 그런데 손으로 파면 많이 못 파잖아요. 굴삭기로 파면 많이 파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굴삭기를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손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데 굴삭기는 포크레인은 4분 1시간 아니죠. 10분이면 배우지만 손은 배울 필요도 없고 포크레인은 한 달 정도 배워야 됩니다. 배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배우는 거죠. 개발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개발 도구가 파워풀 할수록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걔를 자기 내면화 시켰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생산성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도구를 접할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이 도구도 일단 재밌기도 하지만 배워야 될 것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많은 건 따로 있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자 서브라임 텍스트 다 설치 하셨죠 이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는 최근에 많은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에디터입니다. 일단 가볍고 또 모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의 에디터라고 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형식을 많이 탈폐했어요. 약간 좀 변태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저같이 나오나요? 화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아닌가요? 자 여기 뷰에서 저처럼 보이나요 이제? 여러분들 제 상태랑 비슷해요. 자 그럼 메뉴에서 뷰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사이드바라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바를 열어보세요. 자 이 사이드바는 그 파일을 관리해주는 놈입니다. 컨트롤 K 를 누르시면 됩니다. 맥을 쓰시면 하면 커맨드 K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안 열리시는 분 안 열리시는 분의 공통점의 뭔가요? 운영체제가 옆에서 조금 봐주시겠어요? 자 옆에 분은 조금 봐주세요. 됐어요? 예. 커맨드 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가 파일 관리를 하는 창이고요. 오른쪽이 에디팅을 하는 화면입니다. 메모장으로 하면 되게 짜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파일 하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툴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저의 오픈 튜토리얼스 같은 형식이기도 한 거예요. 어때요? 형식이 비슷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루는 게 컨텐츠냐 코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가 블로그 하다가 짜증나서 이리 온 거예요. 블로그가 저한테 메모장 같은 거죠.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는 몇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파일들을 우리가 만들 건데 그 만든 파일을 저장할 공간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선정하세요. 바탕화면일 수도 있고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프로젝트가 뭔지 대충은 알죠. 어떤 업무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네요. 얘기가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에서 add 폴더 to projec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add는 추가한다고 폴더를 프로젝트에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이드바가 사이드바에 나오는 저 사이드바가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이드바에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작업하게 될 폴더를 추가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파일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dd 폴더 to project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바탕화면에 작심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해주세요. 자 잘 됐나요? 자 ping!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핑! 네 자 손은 좀 크게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실 때는 자기 몸 바깥쪽으로 손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역광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 ping! 됐습니다.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긴 한데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꾸 핑핑 거리니까 자주 쓰는 거는 짧을수록 좋죠. 밥, 집 이런 거 보면 자 폴더 선택을 하면 폴더가 추가가 됐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이제 파일을 하나 추가해 봅시다. 자 작심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뉴 파일을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뉴 파일을 하면 새로운 탭이 나옵니다. 언 타이틀 드라고 써 있습니다. 됐나요? 핑!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자 저장을 해 봅시다. 자 컨트롤 S 아마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S 겠죠. 또는 메뉴에 보시면 아이고 설명 안해도 알죠? 이 정도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world .html 를 씁니다. 웃는 분과 웃지 않는 분이 있어요. 웃는 분만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됐나요? 핑! 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비로소 파일의 이름이 저장이 돼서 표시가 되고 있죠. 몇 개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뉴 파일에서 뭐 자기 닉네임을 써 보세요. 저처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제 탭을 전환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쉽게 우리가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창을 여러 개로 띄워놓고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바깥쪽으로 나오거든요. 놓으면 탁 튀어 나옵니다. 신기해요 이게? 크롬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걸 다시 이렇게 해서 일로 붙이면 다시 붙죠.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는 조금 헷갈릴만한 게 있어요. 다 꺼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폴더를 열어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탭이 안 열리고 있어요. 탭이 바뀌죠.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기 전까지는 탭이 고정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점을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면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을 뿐인데 탭을 열어주면 탭이 막 무한대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얘네는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어요. 저는 그런 쪼잔한 게 좋습니다. 쪼잔한 면을 좋아합니다. 저는 더블 클릭해야지 이제 애가 탭이 고정이 됩니다. 아니면 편집하시거나 자 됐나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랑 다르게 미니맵이 있을 거 미니맵이 보이네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옆에 조그맣게 막 진짜 쪼잔하게 뭐가 나오죠? 네. 저게 이제 미니맵인데 거의 쓸모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좀 돋보이게 하는 요소긴 한데 저는 저걸 통해서 어떤 효용을 얻은 적이 없어서 이건 끄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 화면도 좁은데 뷰로 가셔서 보시면 하이드 미니맵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꺼지는데 그거는 취향이에요. 예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게 이 소스 코드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되게 예쁩니다. 근데 예쁜 게 다예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좁다. 그럼 F12를 누르시면 좀 크게 화면을 쓸 수 있어요. 너무 소소한 기능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뒤에 패키지 관리 같은 건데 어쨌든 수업 개발도 그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좀 얘기는 좀 해야 되긴 해서 이런 기능은 좀 편리합니다. 여기서 뷰에서 레이아웃으로 가보시면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니터 크시죠? 집에 있는 모니터 그럼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관련되어 있는 파이들을 병렬로 배치해서 한꺼번에 편집하는데 편리하죠. 그럼 만약에 옆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아주 편리할 수 있어요. 더 자르고 싶다. 그러면 뷰에서 레이아웃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리고 단축키가 있어서 단축키를 잘 익혀 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드죠? 뭐가 있을까요? 얘기할 만한 게 자 없네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HTML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서브라임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 말고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개발도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얘는 좀 있다가 컴백할 거니까 또 계속 쓸 거기도 하니까 항상 켜놓으세요. 자 질문 있나요? 뭐 없죠? 너무 간단하죠? 네. 이거는 가장 쉬운 개발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아까 깃 같은 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자책하면 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1시에 하기로 했죠? 자 5분만 쉬고 1시간 동안 HTML 수업을 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12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7장